북한에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집에서 네이벌맵으로 DMZ 갔어요 이제 진짜 걸어서 바스도 타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어요 혹시 여기 어디에 재미있어요? 이 안에 안에 갈 때 뭐 타고 갈 때요? 뭐 타요? 5시까지 오면은 막차 지금 타고 온 차가 5시에 막차고 마지막 여기 임진각역 있어요 거기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 서울역 기차 타고 아니죠 여기? 이거 맞아요 여기가 있어요 네 여기도 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옛날에 옛날에 게임이에요 아 타치짓기 유리 이거 해봤어요 진짜 못해 이거 이름이 뭐예요? 뭐에요? 뭐 이름이 뭐예요? 아 책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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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? 아쉽다 유리 진짜 옛날에 게임 진짜 못해 너무 힘들어 아까 유리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없어서 이제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 길을 봤어요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? 유리는 그냥 몬초보아 아름다운 이거 뭐야? 지금 유리순 통순이예요 미안해 와 이거.. 이건 제가 생각보다 힘들어 잠깐만요 500원 이거 재미있는 시간이예요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됐어요 와우! 이거 출발요 벌써 출발요 뭐 쓰 있어요? 내가 지금 걸어야지 유리는 놀지 안 돼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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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유리조아 한국사람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요 반가워요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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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해 넣고 역시 갈비 단축이 있네 소리군 촉밥 아니에요 갈비 갈비는 낙지 갈비는 정리도 만들어내는 맛 아마도 뼈는 고춧가루 맛있어 맛있어 아멘